교복 입은 학생들 보면 그렇게 교복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입는 학생들 역시 더 많은 구체적인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그래서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고 싶은 편한 교복을 디자인해달라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이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초 울산 지역 120개 중고등학교 학생회에 현재 입고 있는 교복에 불편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동복의 재질은 까칠한데 보온성은 약하고 특히 치마는 춥다고. 하복은 라인은 불편한데 통풍은 안 되고 치마의 경우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옷의 신축성이 안 좋다는 의견은 동복과 하복 공통이었습니다. 추워가지고 맨날 스타킹 신어야 되니까. 교육청이 개최한 편안한 교복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응모한 작품 84개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은 디자인은 기존과 달랐습니다. 동복은 기모를 넣은 점퍼 상의에 하의는 추운 스타킹과 치마를 빼고 남녀 공용 긴바지로. 하복 상의는 접었다 펼 수 있는 팔소매와 땀을 잘 흡수하고 속이 안 비치는 재질의 시원한 반바지로 디자인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하복으로 반바지를 입는 곳은 전체의 절반가량. 점퍼를 동복으로 정한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불편하지만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무조건 입을 수밖에 없었던 교복에도 편안함과 실용성을 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